이... 이 두 사이즈... 크리스찬슨... 다른 것 같아... 아 빨리 끝나면 4시간데 기계 9시간 아이고야 야 근데 나 잠깐만 일로 들어가야돼 그럼 문꾸리면 잠수하면서 숨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쪽 오는거 같은데 뭐 안들리고 여기 뭐 있지 일단 붕대 붕댄가 암튼 하고 여긴 아까 왔던데 아닌가 어? 하... 일단 아까 저쪽에는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길을 모르니까 나 그... 데즈 스페이스처럼 있었으면 좋겠는데? 데즈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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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 쟤는 저쪽이 있고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나? 쟤는 계속 저쪽에만 있죠? 일단 퍼닉스타 게임 윙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온다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?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어떨까? 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깜짝이야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뜨는 거 보니까 여기 맞아 뭐야? 파이트데이? 네 후원 감사합니다 방금 뭐지? 이건 꿈인가?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? 뭐야? 뭐야? 어쩌라는 거지? 가뚝뚝뚝 하진 않겠지? 설마? 나 그런 거 싫은데? 이제 식사지말이랑 같이 아저씨가 안чичτά지말 제발 이젠 안췄다 지마 이젠 안췄다 지마 오케이 아 진짜 제발 갑툭 뛰 하지마 갑툭 뛰어오면 끌 수도 있어 나 지금 이렇게 이따 다 찍었고 뭐야? 안 열리는데? 나 이쪽에도 문이 있구나 오케이 아까 그 복도 같은데? 일단 닫고 여기는 뭐 없죠?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? 아저씨 제발 나 같이 가줘 후원 아니 팔로워 감사합니다 뒤에 뭐 없지 하지마지마 나 그럴거 하지말라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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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나가는거 맞겠지? 열어봐 뭐야 왜 갑자기 또 겨울이야 나 얼어 죽어요 나 얼어 죽어요 나 얼어 죽어요 나 얼어 죽어 신콜? 아 이거 잠깐 그거였구나 뭐 때문에 이제 뻗었었구나 안경 내문도 개쩐다 이 상황에도 안 깨졌어 야 잠깐만 형님 미안해 아 미안해 형님 아니야 아니야 형님 내가 나 살려줘 형님 나 밖에서 대접 한번 해줄게 좋은 사람 맞죠 형 형 좋은 사람 맞지 형 내 이름은 에탄 뭐 말해? 너 하나의 하나만? 그리고 어떤 쪽으로 너의 한쪽이? 너 왜 내가 내가 죽을냐 내가 안생겼어 내가 믿을 수 없어 너는 그 다른 사람은 없네 그 그 호략 형, 그래 나 좀 살려줘. 나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똥가스 사줄게. 제발. 죄송합니다. 그런데 내 부모님에게 말했을 때, 그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, 그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, 그녀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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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을 때. 그녀에게 말했을 때, 그녀에게 얘기 많아. 내가 그 아저씨가 살 수 있어. 제인 덕? 그녀는 유해, 그녀는 제가 8년 전에 결혼했을 때, 같은 발색나? 그녀가 누구를 알지? 그녀는 그녀를 알 수 있어? 그게 그녀는 그건, 그냥 그녀를 알 수 있어? 오 그래, 무사해!!! 고고수님! 그녀는 Gravity 오, 아냐? 지금, 너를 빠져 surprises 고마워, 고마워 đâu 진짜 손이 проб summitizer 넌 괜찮아 왜 옆에서 롯어 녀TALID하는 데 자저씨 믿어도 되는 건가? 이상 붕대는 가질 수 없대요 어 왜 탭이 안 눌러지지? 아 잠드는 게 있구나 여기 자는 동안에서 긴장하면 긴장 긴장 끄는 놓으면 안 돼요 아 왜 탐지? 아 왜 탐지? 어디야? 아 나 겁니까 나 겁니까 아 나 그가 오고 있어 아! 저기! 이 꿈 또야? 이 소린 또 그렁그렁하는 목소리는 갠데? 이 율를 남았다 갔다 온기 때문에 끝! 있다가 Nim's force 잠깐만 어디 숨어 있어야.. 도망간다! 도망간다! 여 ie 욕 cotton . 마일help 제가 웃음 아리 진짜 죽은 거야?? 나 이케 어떻게 해야 돼?? 나 그냥 여기서 평생 살래 나 못 나가겠다고 이랬는데 막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지? 너는 내가 지켜봐야 돼 그는... 그는... 감사합니다 그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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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배당? 예배당에 가래요? 예배당이 어디야? 요쪽은 아니고 아까 갔던 데인가? 초반에 갔던 데 같은데? 예배당이면? 여쪽을 대고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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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로 가야돼? 아 진짜 나뭇잎 없애버릴까? 나뭇잎이잖아 이거 아 저쪽 뭐야? 요쪽이 샤피린가? 잠깐만 저 아줌마잖아 저쪽으로 가면 안돼 저쪽 걸리면 저 죽을거에요? 안돼 딴 데로 가 어디로 가야돼? 이제 아 매주 1월 나네 그런식으로 말하면 한 20년에 한 번씩 죄송합니다 나뭇잎 국구게임 20점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요쪽으로 하는거 맞아요?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이번에 했으니까 20년후에 2037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2057년에 한 번 하면 아마 이제 난 그 다음부터 기력이 노세해서 방송을 못하겠죠? 흐흫흫 흐흫 흐흫 비속 흐흫 잇 흐흫 압 압 압